세상 천지 많고 많은 고기 중 영불버전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 마치 육류의 왕국 같은 거리 한켠에서 생선구이로 당당히 보존장을 대민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한 분의 손님이 100번 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가게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직 한 곳에서 한 우물만 팠다. 숨은 보석처럼 뜻밖의 감동을 선사하는 한 우물의 법칙. 지금 만나봅니다. 수많은 고기의 유혹 속에서도 늘 식객들 밖길 끊이지 않는다는 이곳. 휘황찬란한 고기 속 생선구이 단 하나로 끝. 맛집의 조건들이 하나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방으로 당당히 정면 승부에 나섰다. 겉은 노릇 속은 뽀얀 생선구이. 일단 위치부터 범상치 않은데. 자세히 보니 천장 곳곳에 자리한 요요요 의문의 고깃집 한풍구. 어? 이렇게 나와요? 삼겹살 같은데. 뭔가 수상한데. 그러고 보니 그릇 자체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그건 그렇네요. 솥뚜껑 삼겹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꼭 고깃집을 방북해하는 여러 요소들. 그리 가위면 먹는 방식 또한 남다르니. 솥뚜껑에서 구운 생선구이의 법칙. 마치 고기처럼 쌈을 싸먹는다. 이거 참 신기한 광경. 뜨겁게 해서 먹으니까 비릿한 향이 전혀 안 나고 계속 끝까지 뜨겁게 따끈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솥뚜껑 위에다가 생선을 계속 얹어서 고온 유지도 되고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해서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끝까지 겉바속촉. 맛있게 다섯 가지. 다양하게 골라 먹는 재미. 여기에 생선구이의 매력을 한층 극대화시켜줄 부드러운 부부. 쫄릿한 팽이버섯. 그리고 매콤한 거덕가지. 엄청 알차네요. 생선구이 나왔습니다. 아유, 아유. 푸짐한 인심이 느껴지는 메뉴. 주인장 부부가 일권의 야심작이라고. 저희가 삼겹살을 한 30년 했는데요. 서문시장에는 삼겹살 거리거든요. 그런데 삼겹살 거리에서 생선구이를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역발상으로. 그래서 신랑이 조언해서 서로 의견이 맞아서 하게 됐어요. 바쁜 거든요. 삼겹살 30년 경영 노하우를 살린 솥뚜껑 위 노릇노릇 푸짐한 탄탄. 직접 농사를 띄운 쌈 채소 곁들여 주인장표 모둠 생선구이 탄생. 보세요. 자, 이리 작아서. 먹을 줄 아시는 분 봐. 달치는 저렇게 먹어야지. 이곳 생선구이만의 특별한 매력에 식객들 홀린 듯 매료되는 건 당연지사. 생선들이 아주 살이 통통하고 식감도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어요. 생선살이 너무 야들야들해서 입안에 넣기만 하면 그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속살은 보들보들해서 씹는 맛과 녹아내리는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생선구이를 먹으니까 자꾸 입맛이 당겨서 한국이 더 먹었습니다. 베풀 베풀. 흰쌀밥 위에 노릇한 생선 한 점. 요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마성의 맛. 가을철 한껏 무르익은 이 맛을 제대로 끌어올려줄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생선구이. 분명 숨겨진 비법이 있다. 파헤쳐보자. 손질을 거친 후 매일 아침 가게로 도착한다는 생선. 주인장이 고심 끝에 출연한 맛깔난 라인업. 모두 한 곳에 집합하고 나면 곧이어 염장 준비 돌입. 한데 자세히 보니 소금을 뿌리지 않고 소금물을 만들어 생선에 뿌리는 주인장. 어허,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소금을 직접 뿌리니까 골고루 이제 안 배서 식감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하면 골고루 염장이 되고 소금물이 배서 더 맛있어요. 아하, 골고루 간이 배게끔 오케이. 그 다음으로 뿌리는 건? 이거는 우유거든요. 비린내 잡아줄 우유 오케이. 헌데 갑자기 등장한 의문의 자루. 뭐죠? 생선 비린내를 잡는 게 제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하고 녹차하고 이렇게 넣어서 하니까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고 좀 생선 맛도 더 좋고 이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고집을 하고 있어요. 잘 구워지려면 일단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법. 우유와 녹찬 잎으로 비린내 완벽 제거. 약 25분 동안 염장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매끈한 자태로 구워질 준비 완료. 하나, 방심은 금물. 노릇노릇 바삭한 식감은 절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는 법. 하나하나씩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얇게 바르시네요. 아까 이제 염장 흰 그를 이렇게 전분가루에다가 묻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분가루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이게 조금 옛날 방식인데 손을 많이 봐도 이렇게 하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맛있어요. 벌타잖아요. 바삭 가지 생선에 앞, 뒤, 옆까지 손수 꼼꼼히 묻히는 전분가루. 한 입 먹었을 때 바사삭 부서지는 짜릿한 식감을 위해서는 아무리 번거로워도 하나하나 정성껏 발라준다는 주의입니다. 지글지글 속까지 촉촉하게 익은 생선. 번호덕, 황금 빛깔을 띄면 비교적 살이 얇은 것부터 차례대로 건져낸 복. 솥뚜껑의 안착이 아니라 뭘 또 바르네. 저희가 시골에서 이거 들기름 짜서 와가지고 들기름 바르는 거예요. 들기름을 바르면 생선을 올려서 불에 올렸을 때 그 향이 생선에 배서 흥미가 엄청 높고 향이 찐하고 맛있어요. 맛있겠네요. 아하, 밥도둑 생선구이의 최종 단계. 들기름 바른 솥뚜껑 위에 구워내 향긋함은 물론 고소한 맛까지 극대화. 활용점정 버터까지 더해지니 진한 품이가 그대로 녹아드는구나. 주인장뼈 손맛 담긴 맛깔난 반찬과 해질녘 노을처럼 노릇노릇 잘 익은 생선. 따뜻하고 푸짐한 온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한 판. 이 한 판을 거침없이 바로 입속으로 직진. 오오오오오. 풍덕한 한 개. 마음까지 꽉 차는구나. 생선구이랑 직접 만드신 반찬들을 먹으니까 사장님이 너무 정성을 들인 게 느껴져서 약간 집밥 먹은 느낌으로 잘 먹은 것 같습니다. 두부에다가 생선 얹으시고 이 더덕을 얹으시면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짭조롬하면서 칼칼한 그 맛이 진짜 일품이에요. 이 삼합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숯뚜깡 위에 더덕 무침과 그리고 두부, 그리고 페미 버섯 이렇게 여러 가지의 매력을 생선의 조화를 막 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생선구이에 담긴 이 넉넉한 인심은 늘 최고의 한 끼를 준비하고픈 주인장의 마음에서 비겁되었다는데. 넉넉해져요, 진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거 메뉴판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무슨 따뜻이 있어요? 지금 이제 겨울에 이제 따뜻 국물을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뚜껑 생선탕을 좀 해보려고 좀 그렇게 하는데. 배선 선생님 알고 계신가요? 아냐, 아냐, 아냐. 우리 집사람은 만약 생선탕 하면 무조건 반대예요. 오늘 방송 보시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주방이 바쁘어서. 식객들의 요청에 그동안 추가 메뉴를 여러 번 계획했지만 늘 큰 산 앞에 무너졌다는 주인장. 남자 선생님이 겨울에 따뜻한 생선탕 같은 거 하고 싶다고 그러세요. 네? 오늘 일생까지. 무슨 변화가 취하시나요? 아유, 절대로 없죠.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고. 찌릿. 아냐, 아냐. 또 태 짜네. 고개를 볼 수 있어요. 저희는 단일 메뉴로 해서 승부를 걸어야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늘 하나라도 더 주거픈 마음. 늘 좋은 것만 주거픈 진심이 담겨. 더욱 부드럽고 따뜻한 모둠 생선구이. 그 한 판에 담긴 하늘물의 법칙. 깔끔한 염장 후 전분가루와 들기름으로 살리는 생선구이. 고유의 매력.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맛. 생선을 먹고 나서 여기에 매력에 빠져서 자주 올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으러. 삼겹살 거리에 생선구이 꼭 드시러 오세요. 좋은 재료와 정성스러운 손길이 음식 맛을 좌우한다는 믿음. 주인장의 소박하지만 따스한 진심이 담긴 한 메뉴. 모든 생선구이. 그 안에 담긴 하늘물의 법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